그 다음에 이제 국민 배당금을 국민 배당금 100만 원 주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국민 배당금 서명 운동을 받아. 이 정인태 교수님의 뜻은 좋아요. 그래서 저거는 고생을 하시는 거지 실제적으로는 국회의원들이 저걸 받아들입니까? 청와대에서 받아들입니까? 현실성이 없는 거예요. 국민 배당금을 우리가 청원한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국민 배당금을 실시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약을 만든 허경영만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대선 때 써야 될 공약이야. 최근에 신지식인 정인태 교수 주도로 청와대 국민청원과 국회의법 청원이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무보수 명예지 국민 공천증제 국민청원은 26,583명으로 이슈화되어 청와대 답변 대기 중이고 내각제 개헌 절대 반대 국회의원 특권 개혁 청원기간 7월 9일까지. 국민 배당금 제로 도적질 당하는 국민의 돈 혈세 국민에게 돌려줍시다. 이거는 7월 7일까지 청원기간이 있는데요. 그리고 국민 공천증제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진행되고 있는데 허경영 신의님의 고견을 들려주십시오. 이랬습니다. 정인태 교수님이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신데 국민 배당금을 우리가 청원한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국민 배당금을 실시하지는 못합니다. 왜? 국회의원 300명 100명으로 줄여야지 국가 예산 70% 줄여야지 이걸 할 수 있겠습니까? 국회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못한다는 거예요. 국회의원들한테 이것을 제시하고 청와대 제시하면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공약을 만든 허경영만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고생만 하는 거죠. 그래서 저걸 내가 안 그래도 내 공약을 그들이 가져가서 써는데 굳이 갖다 바칠 이유는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내가 대선 때 써야 될 공약이야. 그런데 저 사람들이 실행을 해버리면 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 청원이라는 것이 무의미한 결과를 가져오게 돼요. 내가 법을 몰라서 안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이 정인태 교수님의 뜻은 좋아요. 알겠죠? 내 공약을 만방에 알리고 좋은데 저것이 지금에 있는 정치인들이 실현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공연물이 될 확률이 100%야. 알겠죠? 국민 청원제. 더군다나 대통령을 국민 후보로 뽑아낸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무소속 의원이 되는 게 후보가 되는 거야. 무소속 후보에 규제가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당을 만든 거지. 내 지지자를 가지고 얼마든지 무소속 후보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그거는 국민들에게 하나의 이슈를 제공해서 국민들이 대통령 후보를 만들자. 이렇게 하면 되겠지만 그거는 무소속 후보를 만들자는 소리야. 맞아? 맞아요. 그래서 무소속 후보에게는 뭐가 없느냐? 국가를 혁명하겠다. 이런 게 없어요. 국가혁명당 그 이름 자체가 국가를 혁명한다는 아젠다가 딱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그런데 무소속 후보들은 특별한 아젠다가 있는 당 이름이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목표의식이 당장 안 보여. 맞죠? 그냥 국가혁명당이다. 이렇게 하니까 국가를 혁명하려고 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아젠다가 눈에 딱 보이잖아. 맞죠? 목표지향점이 딱 보이잖아. 그럼 저 허경용, 국가를 혁명하려고 하는 사람이구나. 이게 딱 보이죠? 그래서 국가혁명당으로 공식 대통령 후보가 돼버렸는데. 맞죠? 또 대통령 후보를 국민 후보로 뽑자. 이런 청원은 여러 가지가 의미가 그게 해요. 그래서 저거는 고생을 하시는 거지. 실제적으로는 국회의원들이 저걸 받아들입니까? 청와대에서 받아들입니까? 현실성이 없는 거야. 그렇죠. 안녕히 계세요. 그럼 1962 Мы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